섹시하고 귀여운 21세기 최고의 지성이 못하는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트수들의 마음을 훔쳐간 당신 킹집차 편집자님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린튜브 업데이트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진짜림 역경 편집자님께서 머리를 잘 쓰셨단 말이지? 나는 상상치도 못한 그런 영상들 편집자님이 가끔 얘기를 하셔 예를 들면은 그저 진짜림이 귀여운 척하는 동영상인가? 그것도 내가 할 생각 안했는데 편집자님이 이거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고 해서 음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저 뭐뭐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가 시리즈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편집자님이랑 그냥 제가 섹시한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 그런 것들을 어울릴 예정 섹시한 편집자님 사랑해요 허허허 편집자님 팬사인을 열면 갈 거예요 후쿠 열까?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편집자님 월급 안 주고 그 돈으로 편집자님 이게 무슨 개소리야! 아니 편집자님 아니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편집자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편집자님 팬사인을 열면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집자님의 팬사인을 열면 어떨까 제 팬사인은 아무도 안 오겠지만 이렇게 편집자님의 팬들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제 팬사인을 열 게 아니라 편집자님 팬사인을 열어야 돼요 편집자님 팬사하시면 주의 질서 정리는 잠긴 하실 건가요? 편집자님한테 당황하지 마세요 사탕 던지지 마세요 아픕니다 재편집하셔야 돼요 손잡지 마세요 제 영상 만드셔야 됩니다 어허 편집자님 이제 팬사인회 딱 하갖고 안녕하세요 진자림 편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이렇게 진자림님 편집자라는 자리로 팬사인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진자림 튜브를 좋아해 주신 창조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영상들 많이 만들 테니까 저 킹집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김집자 김집자 이러면서 킹집자님 사랑해요 개웃기겠다 아이가 섹시하고 귀여운 21세기 최고의 지성인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튜수들의 마음을 훔쳐간 당신 킹집자 편집자님 사랑해요 진자림 시청자들은 귀운파인가 섹시파인가 편집자님파인가에 대해 토론하죠 잉들 지금 말해보세요 제가 귀여운 게 좋아요? 섹시한 게 좋아요? 아니면 편집자님이 좋아요? 자 3초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 3번이라고요? 이씨 너네 진짜 너무하다 저 좀 그만 좋아하세요 안녕하십니까